비전이나 목표를 실행하는데 성공하느냐 성공하니 못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. 고객의 의견, 고객의 불만을 상시 접수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됩니다. CEO의 직속으로 CEO가 직접 관장할 수 있고 CEO가 직접 관심을 보이고 한 번 맺은 고객은 영원히 우리 고객이 될 수가 있습니다. CEO의 직속으로 CEO가 직접 관장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시스템을 갖추는 시스템을 갖추는 시스템을 갖추는 시스템을 갖추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.